어구 잘 먹네 잘 먹네 엉망이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혼자 자고 혼자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어구 불쌍해라 엄마는 두부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뚝딱뚝딱 새요 잘 먹고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불쌍해 아이 잘 먹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지나가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투어